자, 꼬부는 어디 보세요? 아, 히스 나이스 응, 요거 앞에서는 하지 않았나요? 아, 이 뱃? 장난한다 아, 이 뱃? they are on the table 제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려요? 많이 들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들려요 음성 파일 듣는 거를 개그리하시면 절대 안 된대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음성 파일을 다운받아서 컴퓨터 디렉토리에다가 놓고 계속 돌리면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받은? 아, 이 뱃? 나는 장난한다 안 그러죠 우리가 혹시 도박할 때 우리가 뱃팅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들어봐요 얼마 뱃팅할 거에요? 네 그때 이 뱃이란 말이에요 내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길 거를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I bet! 나는 장난해 I bet! 나는 장난해 우리말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나는 뱃팅한다 이런 말이에요 I bet! 하고 뭐라고 했냐 He is nice I bet, he is nice I bet, he is nice 사실은 이거를 안 써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I bet, he is nice 그럼 어때? 이수면 됐으면 되죠 I bet, he is nice 장난하는데 그건 괜찮네요 정말 괜찮네요 그렇죠, 강조를 하는 느낌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같이 가야 되네 Yes, he is and he is very smart too He is very smart 그죠? He is very smart too 친절하고 똑똑하고 He is very smart 그러면 What is your husband like? What is your husband like? 친절하고 똑똑해요 당신의 남편은 What is your husband like? 감정, 감정 빼고 He is tall He is tall And kind And kind 잘 하셨어요 동의제공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You are tall and kind 이렇게 한 번 하세요 네 그냥 배운 거 써먹어봤어 잘 하셨는데 흐흐